2000년대 한국 배드민턴계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 중 하나였던 하태건 전 요넥스 감독.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정상급 활약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국가대표 코치는 물론 4년가량 실업팀 감독을 맡아 지도력도 인정받았고 활발한 방송 출연으로 인지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창단을 목표로 하는 전주시청 배드민턴 실업팀 감독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하전 감독과의 경쟁에서 감독으로 선임된 인물은 김용현 감독. 4년가량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지만 인지도나 경력 면에서 상대적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 배드민턴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5개의 메달을 따낸 하전 감독과 선수 시절 활약은 비교하기 힘듭니다. 하전 감독이 10년 가까이 실업팀 지도자로 있으면서 감독까지 경험한 반면 김 감독은 대학팀 코치로 오래 몸담아왔습니다. 좀 의뢰하긴 하죠. 선수 지도하면서도 올림픽을 내보내고 배출시키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하태국 감독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있나. 경력평가 부문에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점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시절 경력과 수상 질적을 객관적 숫자로 평가하는 서류 심사에서 두 사람 모두 같은 점수로 만점을 받은 겁니다. 한 해 40명 안팎을 뽑는 국가대표를 3년 이상만 하면 선수 경력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우승 횟수가 크게 차이 나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구분 없이 국제대회에서 3회 이상 입상하면 수상 실적도 만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38.39점까지는 50% 정도의 지도자들은 받을 수 있는 100명 이상은 냅니다. 후보자들의 객관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정밀하지 않은 기준으로 아예 의미가 없어졌고 결국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당길 수밖에 없는 면접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접평가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한 명에겐 최고점을, 나머지에겐 최저점을 몰아주는 등 다섯 가지의 면접 항목 모두가 의미를 찾기 어려워서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현우 기자입니다. 총점 100점 중 경력과 수상 실적을 평가한 서류 심사는 두 사람 모두 40점으로 동점. 사실상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한 것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락을 결정지은 면접 결과는 어땠을까? 심사위원 9명 중 한 명이 매긴 점수표입니다. 김용현 감독은 다섯 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최고점인 12점을 획득해 60점 만점을 받은 반면 하태근 전 감독은 마찬가지로 다섯 개 항목에서 최하점인 7점을 획득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점수인 35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 차이를 면접관 9명의 평균 점수로 환산하면 2.8점으로. 두 후보의 총점이 불과 3, 4점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등급에 해당하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5개 항목에서 모두 김용현 감독에게 몰아준 심사위원이 9명 중 5명이었고 반대로 하태근 전 감독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준 위원도 3명이 있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해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한다던 블라인드 채용 방식도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복수의 심사위원들은 지도자 경력이나 수상실적만 보더라도 답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누가 지원할 거라는 소문은 참 타당하게 났어요. 소문은 한 6명 정도 나있었고요. 심사위원들은 전북 지역 내 대학교수 4명과 전주시 담당 부서 공무원 2명, 지역 언론사 기자 1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비공개하면 오히려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전주시의 자체 지침에 따라 명단이 공개돼 사전 접촉이 충분히 가능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시는 채용 과정은 문제없이 이뤄졌다면서도 시비나 구설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는 추후 손보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